나 여기 정면에서 갑자기 나한테 달려오면은 죽을지도 몰라요 아 깜짝 왜 괴물인줄 알았잖아 불길해 여기도 있을 것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서 나온다 분명 이럴줄 알았어x3 여기 안에 있어 분명 들어온다 반드시 여기 숨자 여기 숨자 어 갔나? 갔나본.. 갔나본데 왠지 저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긴 하는데 진짜 멀리 실루엣 보고 하는거야 실루엣 내 패턴 알거 같애요 쟤가 여기 왔다갔다 한단 말야 다시 여기 올거에요 근데 쟤가 끝에 가서 귀 안들고 가만히 몇초동안 15초? 몇초동안 있는거 같애 다시 나갔지 그럼 나는 뒤따라가면 되요 확실해 아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나는 여기 안에 숨어있어 이게 맞는거야 여기 안에 있어야 돼 무조건 여기 숨는 장소네 딱봐도 어 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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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거지 여기 저기 보이죠 온다 오고있어요 조심해야되요 오우쉣 지금요 이거 encontra 뭘해야 되지 뭐 할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 다행이다 소리 들어온다 저 작동시킨 거 맞나 근데? 작동시킨 거 아냐? 오케이 됐어요 시동 걸렸어 나가겠죠 우리 지금 이거 작동시킨 이유가 뭐야? 근데? 아 여기 있다 달려! 뭐야 떨어져야 되나? 아 씨 떨어져 어 다행이다 어쨌든 괴물한테 벗어났어 아 올라가서 여기 어딘지 좀 볼까? 여기 길이 있네요 아 여기 길이 있네요 아 여기 길이 있네요 웬일로 안 걸린다고요? 원래 게임 잘합니다 예? 타고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 성공했네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 성공했네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 성공했네 이거? 이걸 내가 뭐 밀 수 있는 게 아닌데? 떨어져야 된대 아 아 거짓 됐어 진행됐으니까 됐지 뭐 여기는 어디야? 화물 적재 금지 어 치료있다 오케이 잘됐스 긴급배수 배수관을 열기전에 모든 인원에게 철수를 지시하십시오 뭔가 달려야될거같은 기분이야 지금 100%다 이거 으아 보터슬라이드나 어 뭐야 사람 죽어있잖아 아 뭐야 으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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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트신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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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트.. 인가봐요 우리가 오미크론인가? 오미크론에 가는게 목표죠 지금 원래 덤벳을 타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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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였죠? 아크로가 있어야 했는데 덤벳이 고장나버리는 바람에 오미크론까지 지금 그냥 걸어가게 생겼어 헥! 이거들 뭐야 오케이 오미크론을 찾아봐 네 소리 듣는게 과거 회상능력보다는 기억을 기억저장.. 기억저장장치인거 같애요 그래서 기억을 읽을 수 있는거 같애 그래서 기억을 읽을 수 있는거 같애 전력공급 이상 길만 따라가면 될거 같은데 나 처음에 범고래 세마리가 나한테 오는줄 알았어 범고래 로봇이 범고래 로봇이 어? 이건 뭐지? 이게 오미크론인가 설마? 범고래 로봇이 어? 들어갈 수 있네? 어.. 썹.. 스타.. 티.. 잘려서 안보인다 전체는 안 먹히잖아? 아 이런 아직 지금 못오나봐 수동해지하는거 있다 다행히 어 안된거 같은데 이걸 내리고 누르면 배수를 하기전에 반드시 밸브를 열고 펌프를 돌리시오 배수를 하기전에 반드시 밸브를 열고 펌프를 돌리시오 밸브를 열고 밸브를 열고 그 다음에 펌프를 돌리시오 배수 그리고 이거를 눌러주면은 배수 물이 빠진다 갑자기 문제가 생긴게 맞네 여기가 설마 어 누구야? 어? 왜이래? 기억을 모르는게 뭐? 여기가 오미크론 옆에 있대?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졌지? 이제 뭔가 좀 당연스러워진건가? 여행에서 뭔가 단서같은걸 찾아야겠군 뭔가 까칠스러워진거 같은데? 응? 응? 이거라면 내가 잘하는거잖아 이걸 어디다 연결시켜주는거지? 끝으로 아! 막힌 길이군 어? 어? 기회야 이게? 아아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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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의사 명단 조합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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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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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서린, 우리 살아있지 않나요? 그것은 불가능한 질문이예요. 우리는 의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자신의 아이디아의 아이디아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도 없는데. 토론토가 그립되. 주인공이 처음 눈을 딱 떤 데가 토론토였죠. 블랙박스 상태. 모든게 연결이 끊겼네. 시스템 업데이트. 시스템 업데이트. 2098년 10월 9일. 블랙박스 갱신 가능. 오류 방지. 이식됨. 이건 뭐지? Loose Romance. 오 Jesus. 으히힐. choo seus презид natuurlijk. 연결. 고개를 네. 들어가게 되ds. 아 여기 있는데. 라디오 버퍼. 2104년대에 녹화된 거네요 아 그래서 내가 사람 이거 기억 같은 걸 사람 시체의 기억 같은 걸 읽을 수 있구나 블랙박스 때문에 오미크론 아 설마 블랙박스 아니 이거지 어 왜이래 이거 뭐야 이거 뭐지 갑자기 하나 생겼네 0090이야 설마 비밀번호 0090 어 됐네 어 들어갔다 문 열렸다 이제 오미크론에 갈 수 있나봐 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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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0 0090 음.. 어디쪽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봤으니까 아마 길.. 이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 아 여기 아니다 반대편이다 음.. 쟤는.. 네 수영 쳐가지고 해수면에 갈 순 없어요 그랬으면 진작에 나가지 여기가 심해..인데 심해 심해에서 수영 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미크론.. 여기 오미크론이네요 드디어 오미크론.. 크으으.. 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잠수복 로봇이네? 저랑 똑같은 모습이죠? 주인공이랑 뭐야 여기 문 닫혀 있었나봐 뭐라고 말하는거야? 오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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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열렸나봐요 그래서 부속 건물을 찾았다는데.. 찾는다는데.. 나도 문이 안열릴까요 과연? 오미크론 한번 대볼게요 어.. 들어간다 그때 당.. 그때 당시에는 문이 안열렸나본데? 어 뭐야? 아.. 기기 고장났구나.. 다른 입구를 사용하래.. 아.. 나도 못 들어가네요 나도 이 근처에 있는 부속 건물을 찾아야 되겠는데? 흠흠 이 근처에 있겠죠? 어.. 여기 뭔가 있네 길인거 같은데? 맞네 오.. 무너진다 오.. 왜이래? 네.. 이게 지금 배경은 심해입니다 심해 오.. 제발 무너진다 이거 무너진다 이거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옆에 문이 하나 있네요 저기가 아마 길이겠죠? 열려라 제발 오 열리네 다른 사람들도 여기로 아마 들어갔겠죠? 노이즈가 왜 생기지? 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여기는 이제 아마 플레이가 70%정도 완료했대요 앞으로 30%정도 남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흠흠 어.. 여기 오미크론까지 잘 왔네요 오미크론 한글패치 한글패치 진짜 잘됐네 여기 시체가 있네? 지금 이거는 뭐냐면 기억을 읽을 수가 있는거에요 주인공도 이제 주인공도 이제 대충 줄거리를 설명해드리자면 주인공은 2015년에 어.. 뇌수술.. 아.. 뇌.. 뇌.. 치료를 받고 있다가 스캔을 당했거든요 스캔 당하니까 그.. 정보가 2000.. 아.. 100년후? 100년후의 미래에 그게 로봇에 이식당.. 이식해가지고 로봇으로 태어난거에요 그래서 그 기억은 2015년에 스캔한 다음에 나는 바로 여기로 오게래 온거처럼 느껴지는거야 2015년에는 그.. 뇌스캔을 끝내고 거기는 현실.. 뇌가 따로 존재를 했고 내 정보.. 기억을 그대로 스캔한 정보가 백년뒤에 로봇에 이식이 됐기 때문에 바로 여기로 온거처럼 느껴진겁니다 원래 사이머는 죽었지 아.. 이게 지금 얘네들 기억을 읽.. 읽는 이유.. 읽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머릿속에 그.. CCTV? 블랙박스라는게 있는데 그게 있어야만 주인공이 기억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나봐요 머리가 없으니까 경락구 F8 여기 어디야? 저녁 잠금설정 활성화됨 잠수실의.. 콘솔에서 해제하.. 해제하십시오 잠수실 콘솔 아.. 여기도 막.. WAU가 많이 묻어있네요 남쪽 복도 F8 여기로 가는거 같애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어디죠? 제2출입구 잠수실로 가라고 했지 뭐야 누구있나? 이상 소리 들렸는데? 경락구 F1 저거 뭐야? 뭐지? 그것을 멈춰야 된대요 내 앞에 보였던 애는 뭐야? 잠겼죠 연구실 북쪽 복도 여기는 잠수실과 의료실로 통하는 문이네요 잠수실에 먼저 갔다와야 될 것 같애 바닥에 피자국이 있는거 보니까 의료실 여기도 뭔가 있지않을까? 여기도 뭔가 있지않을까? 없다 아.. 왠지 괴물 나올 것 같은데 북쪽 복도 여기가 잠수실 가는.. 곳인가? 여기가 잠수실이네 막혀있네요 창고 여기서 뭐 들고갈만한게 있는지 다 잠겨있잖아 이거 연구실 연구실을 통해서 저기.. 여기로 가야되나봐 문 열게요 여기로 가야되나요 아 여기 왠지 뭐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헥! 큰일났다 이거 왜 문 잠겼지? 여기에 콘솔을 제가 해줘야되거든요 어.. 캐서린 불러오자 캐서린은 제 옴니툴에 같이 이식을 해가지고 이런 컴퓨터같은데 끼우면은 캐서린이 깨어납니다 네 정신을 다른 신체로 전송을 안돼요 어? 내 정신을 다른 신체로 전송을 안돼요 참수복에서 말고 주인공은 이미 한번 잠수복 로봇으로 전송이 됐기 때문에 또 한번 하는건 싫어하나봐 기밀실 여기만 열 수 있을거 어 강화복 맞나 이거? 몬스터 아니지? 이거 강화복 같은데? 헐 여기에 내가 들어가나봐 이 몸속으로 들어가나봐요 우리가 근처 단말기에서 뭘 찾아보라는데 단말기 활성화됨 목을 따는게 아니라 머리가 없나봐요 여기 머리 안들어가 있잖아 머리가 누가 뗐어 아까 저기 입구에서도 머리 두개 사라진거 봤죠? 시체 하이마츠 강화복 어 이 강화복은 섭씨 50도에서 75도까지 온도를 견디면서 내부를 40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강화복은 자동으로 착용자를 압력으로부터 지켜주고 수심 5,000m까지 기본 1기압을 유지해줍니다 5,000m까지 헐 탈수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강화복은 헬멧과 장갑을 고정시키도록 목과 손목에 링을 돌리면 쉽게 조립이 됩니다 제어장치가 여러 센서로 착용자를 감지할때까지는 관절이 잠기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이건 뭐야 HPS가 뭐지 A B 아 D D 여기 있었죠 D B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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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것 같은데요? 재시작 눌러볼까요? 안될거 같은데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피질 칩, 구조 젤, 그리고 배터리 팩 이 세 개가 필요한가봐 아 이럴수가 템을 아이템을 고려야 그 재료를 구해야 되네 기밀실에 있나 봐 그럼 어 깜짝아 누가 오는 줄 알았네 아 나 옴니 툴 가져와야 된다 어 못 빼네 여기로 아직 들어갈 수가 없나보네 그럼 원격 조종실 여기도 못 들어가고 아마 원격 조종실에서 여기로 이동이 되나봐요 나중에 템을 찾고 와야 되나봐요 여기 문 열어준거 보니까 여기로 가는거겠지 자 여기 한번 열어볼까 다 잠겨있네 피질 칩 그리고 어 뭐였지 아 구조 젤 파워팩 피질 칩 배터리 팩 어 그리고 기름같은거 북쪽 복도 여기 F2 그래 이런데 있을거 같은데 창고 여기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 하나 있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이중에서 아이템이 이거 이게 설마 그건가 젤인가 어떤 당연히 뭔가 내가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이겠죠 그지 여기가 의료실 의료 의료실이니까 보자 한번 못 챙기고 내가 들고가는거면 좀 나냐는데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서 여기에 뭔가 있을거 같긴해 아이템 하나쯤은 여기 없을라 보통 아이템을 찾으라고 하면은 근처에 하나라도 있긴 마련인데 하나라도 뭔소리야 어 갑자기 이거 켜졌다 라피 조가비 조가비 유안로스 동쪽 계단 룸 안열린 아 잠깐만 내가 여기로 들어왔죠 사람이 한명 죽어있다 여기 헥 움직이는 애 아니지 일단 뭐 내려갔다 봐볼까요 안간데 많이 있으니까 전보실 로봇수리실 어 로봇수리실 같은 데 있지 않을까 로봇수리실 음 여기 켜졌네 하단층 내가 있는곳이죠 여기가 하단층 잠금해제 네 오 아까 뭔가 떴는데 뭐여 이거 뭐지 아 알겠다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뭔 소리야 이거 뭐 어떻게 푸는거지? 그냥 대각선 이렇게 해서 푸는건가? AU를 원험치네 누구야 아 한번에 다 연결해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한번에 다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어 아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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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오케 됐으 왜이러지? 어 정면에 있는거 사라졌네 아닌가? 중단층 상단층 됐어요. 다 이제 열릴 곳 열렸어 로봇 수리실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애 피질 칩이나 그런거 어 여기 있네 대뇌 피질 칩 방출 여기에서 아마 착출하는 것 같은데요 맞지 추출 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하고 연결해서 통신정비로 빼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는 거지 연결을 아 다 연결해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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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빔 쏘는 거라고? 이렇게 빔을 쏴서 아 다 통과되네 됐네요 됐지 아 이게 뭔가 되네 지금 됐지 밑에도 쏴 줘야 되나? 밑에도 쏴줘야 되나? 다 연결시켜야 되나 본데 이게 되나? 여기도 빼주고 여기도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은 안빼져도돼? 어... 끌고 끌고 이게 통로가 어떻게 이동되는거지? 됐지? 됐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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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이게 피질칩인가요? 피질칩 눈역할인가요? 눈역할 피질칩 하나 아이템 챙겼죠 어? 얘는 뭐야? 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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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나 지금 아픈 상태인가? 좀 살짝 흐린 것 같기도 하고 왜이래? 아 맞아 이거 한번 쓰면 전력 나가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막 뭐야 이거 심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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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심연 아래 알파로 가져가 뭐야 타우를 찾아 알파를 찾아 쟤를 알파로 가져가 뭐지? 뭐야 우리는 고통받는다 갑자기 떴어 왜이렇게 이상한게 막 자꾸 떼지? 2000..사..2014년에.. 송신이 되고 2013년 10일 5일.. 20..25일로 이게 수신된건가? 근데 여기 아이템 하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피질칩 찾았지? 이거 뭐야? 이거 그거 같은데? 맞지? 젤.. 젤 모양 같은데? 젤 여기 있지 않을까? 여기 하나 있을거 같은데? 맞죠? 여기 하나 있을거 같애 없을라나? 여기 자꾸 젤에 대한 연구..이게 말이 있는거 보니까 타워를 찾아 알파를 찾아 젤을 알파로 가져가 이게 무슨 힌트인가?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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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여기 더있나? 설마? 아이템? 안열린다.. 머리에 바르는 젤이냐구요?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왜이래? 뭐야? 어우씨 깜짝아 잠깐만 여기 가기전에 딱 한번만 훑어보고 갈게요 다시 번복하면 안되니까 한번 뒤지는거 깔끔하게 뒤지고 가야지 내가 봤을때 여기 있을거 같기도 한데 오 가위 이거 열리는거 봐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야 진짜 게임 잘 만.. 자..잘 만들었네 시체 움직인다구요? 움직이는건 알지 고개 자꾸 깜빡이더라 일단 없는거 맞네요 여기 뭐있나 볼까? 없지 피질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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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여기 내가 왔던데 아니에요? 문 열고 왔을때 여..얘 여기 없었잖아 얘 여기 있었는데? 왜 여기..여기에 누워야지? 벽에 기대있었는데? 머리 분명 없는 애 한명 왜 어떻게 움직인거야 이 녀석 이거 살아있는거 아냐 이거? 흠.. 그럼 다음 올라갈게요 아까 저거 내가 잠금 해제했으니까 왠치 잠겨있던 데 열려있을거 같애 많이 새로운 몸에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새로운 몸? 그걸 우리가 재료를 찾는건데 새로운 몸에 있을 수가 있나? 오..여기 먹으면 이상해 아 여기도 해제하는거 있네 중단층 잠금 해제 아까 하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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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죠? 여기도 풀까? 중단층 하단층 오 깜짝아 아..이거 뭔가 실수하는거 가있..기도 하고 무기운실 외부..외부 오염물이 이 지점을 넘어가서는 안됨 아.. 불안하다 이거 아.. 불안하다 이거 아 소독하는거구나 아.. 아니네 아 여기가 소독이네요 나 이거 보면 그거 생각나 그.. 레지던트 이불인가? 이거 레이저 빔 어떤 방안에 갇혀가지고 레이저 빔 나온 다음에 사람 다 짤리잖아 아.. 여기가 무균실이네요 무균실 여기 아마 뭐 아이템 하나 재료 더 있을거 같은데 어..이것도 뭔가 연결성 어.. 구조 젤 어 젤이 있는 곳이네 젤 젤은 충전이 완료되었고 전력원에서 제거되었을 때조차 잠시동안 작동을 했다 기능 음.. 젤은 뭔가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건가? 젤을 죽은 쥐에 투여해 젤은 쥐로 하여금 살아난.. 것처럼 만들었다 살아나.. 뭐야.. 살아난 쥐는 무관심한 반면 살아있는 쥐는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15분후 그 살아난 쥐가 살아있는 쥐를 공격해 죽였다 30분이 지나자 살아난 쥐가 더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내부에 젤이 경화되었고 그에 따라 시체 또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경과 젤을 달로 젤로 아 젤으로 다른 쥐를 살려보았다 결과는 흥미로웠고 이 쥐는 긴장증 사실 몽유병에 더 가까운 증세를 보였다 끝없는 악몽이요 이전처럼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석으로 체내에 미약한 전류가 흐리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이상 소리 들리네요 여기서 전자석으로 오 여기 있다 젤 이거 젤 아니야? 이상 소리 들리지 않나요? 뭐지? 이거 어디서 들리는 거야? 여기서 나는 건가? 소리? 어디서 나는 거지? 어... 비교정 상태 젤 어 깜짝하시 어엇호 잠깐 여기 문 닫아놔야겠다 수리 필요하대요 이걸 어디더가 수리를 한담 아 이게 그 그건가봐 살아나는 쥐 맞죠 여기도 문 혹시 모르니까 닫아놓은거 젤 분사 젤 넣으니까 아아 이게 뭔가 살아있게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거구나 막 중간중간에 붙어있는게 그게 막 그런 것들이었네 저런거 어 아아 분사를 아마 칩셋쪽에다 해야되지 않을까 됐어 아 아닌데 업니틀에 붙어있는거는 그게 아니에요 아 맞아 가지고 있는거에 넣어야 되지 맞아 이것도 되지 않을까? 안되네 저거는 제발 열려라 여기 주위있다 하나 열려야될 이거 꺼내볼까 이것도 되지 않을까 왜 이건 안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볼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볼까 크으 뭔가 엄청 섬세한거 같애 게임이 됐스 이제 두번짓거 넣었으니까 세번짓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2번 넘고 세번 G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G 어 꼴이 움직인다 헐 움직이네 오우 오우쉣 그래 아까 우리가 수리가 필요하다고 한 이 칩 이 칩에다가 젤을 뿌릴게요 아무데나 뿌려도 되겠지 뭐 이게 WAU지 이게 검은 B죠 일반 그게 아니라 자 오우쉣 징그럽다 G 꺼내보라고 해볼까 한번 아 죽지 않을까 아플거 같은데 왠지 어 어 불쌍해 죽어서도 이렇게 그 자아는 없겠지 아마 있으려나 자 젤 뺐구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거 피질칩 찾았지 젤 찾았구요 배터리 팩만 찾으면 되네요 또하네 이거 또하네 이거 어 제발 어 지금 뭐야 자꾸 나 타면은 해요 연구실 여기 있을거 같애 이거 뭐야 알파 기진이 실존하는거야 알파 기진이 실존하는거야 알파 기진이 실존하는거야 우리가 내려가는 목표가 거기인데 우리가 내려가는 목표가 거기인데 음 음 근데 우리가 아크로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아크? 아크로 가는건데 아크쪽에 알파 기지가 있는건가 파올라 란스키 그리고 오케 헥 여기 쥐들 많은거 봐 치료하는거 있네요 여기에 배터리 있을거 같은데 배터리 팩 없을수도 있고 이게 뭐야 콜드 스토리지 바다생물들이야? 다 WAU가 말려있네요 아 북음이 이상한데 3층으로 계단이 또.. 아 저기 안열렸던데 있지 아 여기 없다 그러지마 수경..재배실 이게 뭐야? 이게.. 그거 재배하는거야? 식..생물같은거? 이런거? 그.. 난이나 막 안녕하세요 앤드리아? 네? 이거 완전 익기인데 익기? 아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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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수경이 없을수도 없음 그니까 캠마라 그니까 그니까 롤이 이거 좀 더는 아그러니 배터리칩 여기 없겠죠? 있을수도 있고 여기로 뭔가 실험하는 거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없네요 3층에 있다고 하는데 3층... 잠깐만 상단층 올라가는 길이 어디있지? 내가 여기 있고 뒤에 계단 아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아 계단 있던 복도 반대쪽에 있어요? 아아 호우쒸 여기 있다 여기서 이제 배터리 침만 찾으면은 재료 3개 다 찾는 거니까 새로운 강화복으로 우리가 전송될 수 있겠죠? 조심 경락고 F2 여기로 잠금 해지 해야될 것 같은데? 올바른 층 올바르지 않은 층이 선택되었습니다 아 상단 어 무서워 잠깐 여기 먼저 가볼까? 여기 먼저 가볼까? 주출입구 여기로 헤헤 다 머리가 없잖아? 블랙박스 머리에 있는 거 다 빼갔네? 이런 왠지 마지막 재료는 구하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야 발전실 그리고 연회장 발전실 발전실에 있겠지 뭐 배터리니까 아 아 불안하네 이거 창고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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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없다 여기 어? 뭐야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에너지 PAL 8? 고성능 충전 가능 리튬 황 전지팩 이거네요 아 아 소리가 이상해 헥 저기 누가 있다 보여요? 뭔가 움직이는 거 보여? 서 있는 것 같은데? 어 오 쉿 제발 쟤 뭐야? 겐윤이 형이 감사합니다 저기 네 여기 네 또 네 이 선생님 다 네 해 목소리에 반응 안하는 것 같은데? 오 나 잘못했어 내가 떨어뜨린거야 저거? 아니 안 움직이는데요? 길어봐 옆에 좀 튀어나오고 잠깐 운반작업 좀 할게요 죄송한데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아 제발 되겠네 응 오오 어우 진짜 긴장된다 이거 제발 영업이 심상치가 않아요 대장급이야 대장급 아 일단 큰 것들만 좀 치우자 어어 망했다 쳐다보면 안되나봐 들켰어 어디야? 아 움직이면 안된다고? 이걸 여기로 유인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 근데 가만히 있어 아 죄송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뛰었어 어 근데 그렇게 왜 큰 반응을 안하지 왜 딱히 뭐 진짜 뭐 서서 달려온다거나 막 이런게 없네 가만히 있잖아 왜 저러는거죠 어? 아씨 진짜 어떻게 좀 큰거 던질까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도발에서 화날때까지는 가만히 서 흐늘 끼고만 있다고 아 뭐 큰거 던질까 뭐 큰거 던질까 소리가 안나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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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